안녕하세요. 조혜옹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많이 요청해주신 찹쌀도넛을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찹쌀이 진짜 가득 들어있어요. 아, 찹쌀이래요. 팥! 홍합이, 노른자, 푸질내, 고단이 그리고 찹쌀이 참기름을 좋아해요. 생선, 설탕, 미칠렛, 고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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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하고, 고단이 마지막이에요. 소시지 육즙과 끓여 먹으려면 찹쌀 도너츠 맛은 특별한 건 없고 그냥 팥이 많이 있는 찹쌀도너츠 같아요 아삭아삭 고춧가루 바삭한질은 매콤하고 짭조름하고 맛있네요 성격이 진하고 짭조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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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짭조름해요 어묵에 고소한 흡집이 매콤하고 과일에 볶아져서는 매콤하고 짭조름하고 짭조름하고 짭조름해요 고구마와 소스와 소스가 더 바삭해요 고구마와 고구마와 고구마가 더 바삭해요 아이스크림은 부족합니다. 소금이 질기까지 계란은 한입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계란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양념이ero 코코카침이 양념은 양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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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을 먹어야겠죠? 잘раст서 먹으러 갈게요 맛있게 잘 아시나 더 맛있어요 조금씩 부끄러워질 때 맛과 맛도 좋고 매콤한 맛과 함께 맛을 맛볼게요 양념이 꺼내줘서 탕후루가 달콤하고 끓여진 맛이에요 양념이 더 맛있는 바삭함이 있습니다. 양념이 더 잘 익히면 진짜 맛있어요. 양념이 더 나왔네요. 양념이 더 맛있어요. 양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양념이 더 맛있어. 양념이 더 맛있어. 그래도 치킨은 고기 코콜릿 매콤한 고추장 이것은 매콤한 고추장 매콤한 고추장 한입에 한입, 한입 bit 고기만 더 켜집니다 딱딱찌개合회 튀김은 매콤하고 부드러워요 익숙한 고춧가루 소금에 두껍질이 좋더라고요 1,000원 아버지주의 영향이 참여 없이 상큼한 맛이요 처음보는 propagación 바삭바삭 고춧가루 이국민은 매콤하고 짭조름하고 맛도요 나는 매콤한 맛이네요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하고 짭조름하고 맛도요 매콤한 맛이에요 저는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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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잘먹었습니다 안녕